네 안녕하십니까 신규수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이 뭔가 좀 이제는 활력을 좀 얻을만한 그런 이제 반등의 어떤 기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동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의 가격은 이미 싸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제는 기술적인 흐름이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요. 자 S&P500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S&P500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물론 뭐 지난 밤에 금요일 날 살짝 뭐 하락은 했습니다. 0.08% 하락이라기보다는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양봉이 나왔다는 거. 양봉이 지금 연 5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래쪽에서 떠받치는 장중에 떠받치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방지지가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방지지가 완성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빠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CPI도 있고 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국내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C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로 가 있어요. 그래서 CPI 같은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이제는 많이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CPI는 좀 올라갈 걸로 봐요. 5월 달보다 6월 CPI가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지만 근원 CPI, 에너지와 곡물을 뺀 근원 CPI는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정말로 인플레이 정점론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안도성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금통위는 우리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력은 별로다. 이제 GDP 발표가 7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전에 GDP 발표 전에 이거는 경기 지표기 전에 지표기 때문에 조금 죽었다가 다시 8월 달에 반등이 나오는 형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 시나리오가 거의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번 반등은 2450 정도 7월 달에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2450까지 갔다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그 후에 다시 또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600 정도까지 이건 이제 9월 정도 9월 초까지 보겠죠.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반등 목표를 두고 이제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뭐 좀 강했던 어떤 섹터들 또 이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인 섹터들이 반등들이 더 먼저 나올 거예요. 그중에 보게 된다면 이제 바이오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뭐 매기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잠재,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반전의 매력을 준 것 같아요.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가 바닥 잡은 느낌 들면은 이제는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쪽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이제 대장주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 이런 소재주의 대장주는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되겠죠. 바닥 반응이 지금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쪽도 다른 소재주들도 중소형 소재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반도체 팹들, 공장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팹들이 지금 뭐 PC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좀 줄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수요가 좀 줄어서 중국 쪽이 좀 둔화돼서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로 돌릴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싸고 PC나 또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반도체는 생산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쪽이 생산 라인이 좀 이제 남게 된다면은 자동차형 반도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급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보셔야 되겠고 원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도 원전이 올라간 다음에는 따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 여러분들이 시장 반등 시에 조금 더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시고요. 물론 이제 그 수요일 날 CPI하고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있죠. 여기서 쉬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뭐 오늘 밤에도 또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방 지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눌리더라도 눌리면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만약에 시장이 눌림 시장이 오게 된다면 이건 조정으로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아 나간 그런 기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 어떤 종목이냐면요. 삼성전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전기는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안 쳐다보고 계셨을 만한 그런 종목이죠. 내용은 뭐 이 회사의 내용이야. 굉장히 좀 견실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기는.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까지 얼마가 빠졌느냐 하면은 거의 43%, 44%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 살짝 직전까지도 빠졌다. 싸죠.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는 싸답니다. 삼성전기는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3,6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분기 대비로는 좀 못한 거예요. 1분기 때보다 12% 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작년보다는 0.9% 정도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 정도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지금 락다운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당연히 그쪽에서 좀 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중국이 그런 위험성 같은 것들 많이 개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까지도 막고 있죠. 백신을 지방정부들이 계속 맞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도 어쩌면 완전 봉쇄보다는 백신을 통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는 2분기가 거의 실적 저점이 아니겠느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대한 IT 수요도 거의 정체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2분기보다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요는 조금 정체가 되는데 환율 효과,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너무 싸지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좀 있고 또 이제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그동안 스마트폰 쪽만 하다가 MLCC로 갔고 이번에는 뭘 합니까? 지금 FPCB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적을 지금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패키지 부분에 패키지 기판 FPCB 부분에 영업이익 기여도가 작년에 15%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2%까지 2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삼성전기의 전체 매출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죠. 삼성전기한테는 MLCC와 기판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MLCC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정체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만큼 빠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실적도 저점이고 가격도 저점이다. 그럼 내년도의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기 주가는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고 가격이 저점인 것은 이제 PBR이 1.3배 미만인데요. 이거는 미중 무역전쟁 당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40 몇 프로가 빠졌으니까 다 전부 다 가격에는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는 이제 봐야 되겠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는 시가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시가에서 혹시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2% 이상 뜨게 되면은 2% 밑으로 떨어지길 좀 기다려야 되겠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 이번에 빠질 때의 어깨 정도입니다. 그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뭐 저점 부분이죠. 1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미국 시장 좋다고 그랬는데 왜 신기수가 좋다고 그랬는데 왜 지지부진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